와, 비주얼 터졌다, 어떡하냐.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하나씩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한 마리씩, 오케이. 이게 약간 탕수육식처럼 찍먹, 주먹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바삭한 식감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약간 좀 젖어들어서 그런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찍어먹지 않고 그냥 온전히 생선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예 소스가 안 들어가 있네요, 안에? 너무 맛있는데? 되게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보들보들하고 정말 좋네요. 동물이 너무 맛있다. 토마토 향도 있고, 뭔가 고추장같이 이렇게 고추 매콤한 향도 있고, 근데 약간 매운탕이 있다. 나는 솔직히 여기다 밥 말아 먹고 싶어요. 진짜로. 너무 맛있어. 근데 되게 한국인 입맛에 진짜 잘 맞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찍어먹어볼게요, 맛이 어떤지. 아니, 같이 이렇게 먹어볼게요. 또 다르다. 또 이렇게 국물에 배어있는 것도 제일 맛있다. 맛있다. 아, 좋은데? 약간 안전한 식감은? 다음은 안전한 식감은? 이제 소금은 외면 되니까. 또 이렇게 선택을 받는다고. Flower90에 collaboration을 하셨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